안녕하세요. 저는 루츠 오브 체인지 위 마커스입니다. 다음은 내가 승인한 오디오 더비 비디오 번역입니다. 그것을 즐기시오. 하와이 호놀룰루의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꽤 스케치된 항구에서 나왔습니다. 고맙게도 도움을 받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계속 죽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아주아주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집어들고 안전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 오, 이제 바람이 다시 죽을 것입니다. 예쁘고 똑바로 바람이 불어오는 경로를 그대로 가질 것 같으니 수염 기둥을 세우고 도치를 이렇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메인의 예방 조치 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분이 꽤 좋아요. 여전히 약간 초현실적입니다. 나는 큰 바다에 있는 마샬 섬까지 혼자 2천 마일을 항해하려고 합니다. 고맙게도 이 배는 훌륭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꽤 기분이 좋고 날씨가 꽤 좋아 보인다. 그래서 괜찮을 것입니다. 와, 아직 첫날이네요. 오하우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카우아이를 보세요. 이 채널은 꽤 형편없어야 함으로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풀음의 깔때기 동작과 다른 쪽에서 나오는 바람을 느낄 것입니다.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타이어, 보트에서 해야 할 많은 조정이 있습니다. 이미 고쳐야 할 것입니다. 어,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니야. 로프 끝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샐러드 먹기. 우리는 지금 바람을 타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내 과정에서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바람이 이것들을 이동시키는 방식의 일종의 성격입니다. 배가 바다와 함께 움직이는 방식. 수염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서 두 토치를 보십시오. 이곳의 마지막 땅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사라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지금 꽤 괜찮은 팽창입니다. 물론 바다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보카도와 옥수수 여행을 마치고 여기에 빨래나 설거지를 하러 갔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여기서 본 것을 보았습니다. 오징어입니다. 분명히 내 보트로 날아갔습니다. 불쌍한 꼬마야. 그가 여기저기 그의 물건을 뿌린 것 같군.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실제로 촬영을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셋째 날입니다. 아침 5시 30분경입니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밤을 잤다. 나는 여전히 기둥이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너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를 깨운 배나 수염 기둥에서 붐이 이렸을 것입니다. 풍향계가 튼튼하고 수면 중에 코스를 바꿀 필요가 없었고 도체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지금 약간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서 그 암초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큰 암초를 거의 잃고도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예, 태양이 곧 여기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깨어나서 기쁩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괜찮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분뱅을 고쳤습니다. 훌륭한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단지 매우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부서지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전에 그것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호수, 배에 새로운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항상 실제로는 아니지만 보트에 구멍을 뚫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잘 작동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약간 기괴한 느낌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보통 내 인생에서 다음에 올 일에 대해 좋아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매일매일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항해를 하기 위해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직업과 같습니다. 직업을 위해 당신은 한 가지 일을 한 다음 다음을 한 다음 계속 진행하십시오. 준비가 되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완전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차게 하고 배를 훑어보았어요. 숨을 쉴 시간도 있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냥 출발했습니다. 어, 그게 3일 전이었는데 제가 바다에 나가 실제로 항해하는 순간처럼 저는 초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뭐야? 난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실제로 바다를 건너 항해하고 있습니까? 네. 네. 나는 1968년부터의 30피트 보트를 타고 혼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깝게 지어졌습니다. 저는 히트비 온타리오에서 14년 전에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30분 또는 통근 4시간, 항해 2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하루 평균 약 115마일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릴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저를 따라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생각을 보내주시고 좋은 생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고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생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바다를 건너느니 여행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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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